건강한 부부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 부부 사이의 연합을 깨뜨려서 갈등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무기들로 공격한다 건강한 부부인지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카톡의 배경사진에 부부사진이 많으면 건강한 부부로 보인다 어떤 사람의 카톡에는 자기 사진만 있거나 강아지 사진이나 꽃만 가득하다 부부사진은 한 장도 보이지 않는다 결혼은 따뜻함과 친밀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랭해지고 사무적으로 될 수 있다 나는 결혼 몇 년 차 얼마나 냉랭해졌는지 생각해보라 세상이 험할수록 최후의 보루는 가정이며 특히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느 날 설교 중에 남편들에게 아내와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4명의 남자가 아멘했다 이어 아내들에게 남편과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수백 명의 자매들이 아멘했다고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주로 남편들이기는 하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다 줄 것이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첫 결혼의 38%가 실패하고 그 중 79%가 재혼을 하는데 그 중 44%가 또 이혼한다 약 40%의 어린이들이 편부, 편모 가정에서 성장한다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종종 가정을 정원으로 비유한다 정원을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몇 개월 만에 수많은 잡초가 무성해진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쉽게 자란다 아름다운 정원일수록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가정도 가꾸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냥 알아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건강이든 가정이든 배우자든 중요한 것은 일단 잃어버리고 나면 후회한다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가 아버지 학교에서 스탭으로 섬길 때 많은 사례들을 들었다 밖에서는 젠틀맨인데 집에만 오면 폭언을 하는 남편이 있다 외부인들에게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데 남편에게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하는 아내도 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상기시킨다 기억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결혼은 정말 적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적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건강한 부부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지 않는다 성숙의 표시들 중 하나는 의견이 달라도 불쾌해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때 성숙하기 시작한다 화평하게 하려면 낮아지고 비워지고 내려놓아야 한다 심지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흥휼히 여기십시오 강인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경기도 흥휼히aire 심지어 배우eger 어딘한테 했는 것은의 삶 Windo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